오우 한 번만. 오우 틀어주세요. 오우 발랄하지. 유리가 해줘. 그래? 왜냐하면 유리도 지금 흥이 올랐단 말이야. 진짜. 주지 한번 봐. 뭐야? 뭐야? 완전 귀엽다. 아하하하하. 우선 수사자. 수사자자자자자. 수사자자자자. 수사자자자자. 수사자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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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소민이랑 잘 어울리겠다 아 흐뭇하다 야 소민아 뭐 해줘 소민이 안 먹어라 오빠 오빠 우리 생일인 줄 알아요 조용히 소민이 축하해요 이건 딱 소민이 피디예요 그래 그래 아 너무 좋아 나 좋아한다 소민이 좋아한다 나는 진짜 가자 가자 어 느끼해 진짜 어 느끼해 진짜 어 느끼해 진짜 야 그만 그만 야 그만해 끊어 빨리 아 느끼해 나 진짜 너무 사랑해 어우 너무 느끼해 정말 매콤하다 매콤해 언니 아이돌에서도 잘해줄거 같은데 네 꿈을 바꿨다 너무 잘해줄거야 아 너무 늦게 언니 5 한번만 해줘 하지마 5 한 번만 해줘 아 하지마 니 스타일은 지원자 얘 있어 와 내 스타일 있어 구구한 걸 합니다 구구한 걸 자 어르신 갑니다 오늘 새드래 dessert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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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올려? 야! 그만해! 야! 그만해! 그만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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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지! 제 스타일! 제 스타일! 아! 식탁볼 올려 왜? 식탁볼 올려! 야! 야! 빨리 걷어내요 얼른자! 야! 빨리 걷어내요 얼른자! 야! 빨리 걷어내요 얼른자! 야! 너무 좋아해! 석진이 형 너무 좋아해! 깜짝 놀랐네! 야! 식탁보 갑자기 올라와! 야! 석진이 형 혈압자로! 석진이 형! 석진이 형! 상승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